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대표적으로 대형사고로 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덕도 신공안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밀어붙였던 가덕도 신공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0년 동안 예타를 면제받은 1조원 이상의 사업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였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13조 7천억 원 이상인데 이걸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를 하나 이겨보겠다라고 예타 면제로 추진했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에도 미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라며 그냥 쌩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근황이 나왔는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국비가 13조 4천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 가덕도 신공안 건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설사들이 입찰을 해야지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5일에 마감된 공항 부지 건설 공사 입찰 결과를 살펴보니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활주로라든가 방파제 등을 포함을 해서 총 사업비의 78%나 차지하는 10조 5,300억 원 규모의 이런 대규모 공사가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이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계약을 따지 못해가지고 혈안이 돼도 모자랄 판인데 가덕도 신공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설사들이 꺼리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살펴보았더니 이 사업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못 떠맡았다가는 말 그대로 지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무도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덕도 신공안 건설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검토해본 결과 이거는 무리수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 때문에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내고 나서 폐기를 시킨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약으로 이거를 재부상시킴으로써 특별법을 발의를 시켰고 2021년 2월 달에 국화를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리고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정안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안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완전히 미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당시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면서 밀어붙일 만한 선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성을 하고 후보조차도 내면 안 되는 그런 선거였으며 실제로 당시에 사퇴를 했었던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켜서 부산시장직이 날아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과의 의미로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신들이 부산시장을 다시 먹겠다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가덕도 신공안과 같은 저런 포플리즘 공약을 난발하면서 보궐선거를 이기겠다라고 들었던 황당하고 후한 무치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저런 식으로 정치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무리수를 둔 공약이다 보니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안 건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큰데 정부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선뜻 맡아서 건설을 할 건설사는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정부 측에서 획기적인 공법을 통해 공사 기간을 줄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졸속 설계를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가덕도에 신공안을 건설하는 것은 재해 리스크라든가 공사 지연 요소가 많은데 정부 요구에 맞춰가지고 하자라든가 사고 등이 발생하면 건설사가 휘청일 정도로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일을 어떤 건설사가 참여하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로 계획부터 무리수였던 것이 가덕도 신공안을 건설하는데 공사 기간을 5년으로 잡았습니다. 5년 안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가덕도 신공안 규모의 20분의 1밖에 안되는 울릉공안 같은 경우에도 공사 기간이 5년이나 걸렸고 인천공안 같은 경우에도 1단계 건설에만 9년 이상이 걸렸는데 훨씬 더 어려운 공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가덕도 신공안 공사를 5년 만에 끝나라는 것은 이건 억지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가덕도 신공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인 목적에 맞춰가지고 졸속으로 추진하다가는 사고라든가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건설하기에 입지가 좋지 않으며 여기에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경우에는 집안이 조금씩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여기에다가 공항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성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사전 타당성 검토 조사를 할 때 신공안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41에서 0.58을 기록을 했는데 보통 비율이 1 정도가 나와야지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야지 사업을 추진할 만한데 가덕도 신공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 상황이며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분명히 이 공항은 경제성이 없다라는 평가가 쏟아졌는데 왜 예탈을 면제하면서까지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지 다시 돌아봐도 미스터리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난 또 가덕도 신공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문재인 정권에서 싸놓은 거대한 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며 선거 승리에만 포커스를 맞춰놓은 사류 포플리즘 정치의 산물이고 또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13조 원이 넘는 이런 거대한 공사에는 예탈까지도 면제를 하면서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민주당 진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0.1만 시추 관련해가지고 5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국민들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면서 이거를 석유 게이트 내 모네 이딴 식으로 비하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국정조사를 하겠다 허투루 국민들의 세금을 쓸 수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저렇게 막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도 안 해보고 마구잡이를 밀어놓고 0.1만 시추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보면 볼수록 내로남불을 넘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난 또 가덕도 신공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꼬라지를 보니까 5년 뒤에 개항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고 개항 시점은 물론이고 공항 타당성 자체까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며 현재 건설업계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를 시키면서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이런 공항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과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가 되자 뜻이 깊다면서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되돌아보니 문재인이 했었던 말은 다음 정부 한번 엿먹어보라는 얘기가 아니었던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